안녕하세요 인사이트 텔러 책읽는사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왜 거실로 나왔냐 이번 주에 제가 다니는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줄여서 특세라고 하거든요 지금 그 특세 시즌입니다 이번 주가 그래서 새벽 3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새벽 3시 반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본당의 좋은 자리를 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시 반부터 시작해서 6시 반까지 끝내고 아내와 함께 밥을 먹고 아내는 이제 아내의 일터로 저는 다시 저의 일터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잠은 좀 자는데 그래도 뭐랄까요 제가 막 이틀 정도는 하루에 막 2시간 정도밖에 못 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크서클이 너무 심해서 제 팔자주름도 심해요 그래서 저 안에서 찍으면 채광이 좀 부족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 뭐랄까 이 뭐랄까 피곤해 절어있는 저의 얼굴을 상쇄하기 위해 채광이 그나마 잘 되고 있는 거실로 다시 나와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사족이 길면 안되니까 바로 오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이 진로가 저에게 맞는 줄 모르겠어요 이 진로가 저에게 맞는 줄 모르겠어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볼텐데요 청년 취업 고민 상담입니다 청년 취업 제가 며칠 전에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이제 청년분들께서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저도 청년이에요 근데 이제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작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여하간 우리가 우리 세대가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런 취업에 대한 그 뭐랄까 이게 미래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내가 자소서 100번 넘게 쓰고 면접도 100번 넘게 보고 이런 이런 그 불안감을 어른 세대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그건 어른 세대분이 잘못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 경험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어른 세대분은 이렇게 취업이 안 돼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우리만 갖고 있는 고민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건 아니고 아 그렇구나 어른분들 맞아 어른분들은 이런 것들을 몰라서 저러실 수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해관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하시려고 했던 분이 메일을 써서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이제 그분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인 이야기는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취업을 걱정하시고 진로를 걱정하시는 많은 청년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요 두 가지인데 그분은 그러니까 자기는 창작활동을 하고 싶다 뭐 글쓰기가 될 수도 있고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실 수도 있고 음악을 공부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러면 대본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른분들은 아직 어리네 세상 물정 모르네 이렇게 폄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그분은 창작활동을 하고 싶은 그 자기의 기질적인 재능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있는 상태고 근데 지금 그분이 모 기업에서 인턴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이 기업에서 공개 채용을 하죠 그러면 일단 인턴에서 인상을 좋게 잘 하셨나 보더라고요 아무래도 인턴을 한 번 했으니까 또 좋은 인상을 남겼으니까 우호적인 어떤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여기에 이제 공개 채용의 어떤 시험을 일단 봐야 되니까 무조건 우호적이라고 붙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시험을 봐야 하니까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현실 자각 타임이 온 거죠 현실 자각 타임이, 현타가 왔어요 내가 이거를 진짜 원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진짜 원하는 걸까? 나는 이걸 좋았는데 이걸 했는데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이분은 크리스천이니까 여기에 하나 더 나가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프레임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해서 사는 삶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고 싶은 삶 이 가운데 이런 마음과 그리고 나의 현실적인 내가 느끼고 있는 기질 그리고 현실적인 상황 그리고 우리가 안정적이지 않는 생활을 불안해하는 게 가장 크잖아요 따박따박 월급이 들어오는 어떤 안정적인 시스템에 들어가면 자기가 회사에 그만둔다고 하기 전까지는 수익이 보장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이거 글 쓰거나 창작 활동하거나 이런 건 좋은데 불안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거로 먹고 살아야 되는 얼마나 힘듭니까? 이 기로에서 이거도 적어도 아닌 그 기로에서 방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청년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자기의 진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서 또 여러분 우리 80년대부터 90년대에 태어난 분들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합니다 저 딱 저 나이거든요 저보다 이제 어리거나 좀 살짝 높거나 제가 32살에 88 제가 88년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밀레니얼 세대 특징은 뭐냐면 전쟁이나 어떤 기근이나 어떤 보릿고개나 이런 생활을 못 누리고 물론 우리의 소득 수준의 격차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쌀이 없어서 굶어 죽는 세대는 아니었다 보니까 또 디지털 혁신, 정보 혁신, 지금 또 IT 혁신 드라마틱한 세대죠 특징이 뭐냐?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걸 해야 어릴 때부터 그런 길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야 자기가 표현하고 싶어하는 어떤 표현 욕구를 충족해야 그런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세대이기 때문에 어른분들이 무조건 어떤 조직의 관료주의 속에 들어가서 희생을 하고 더 큰 대의, 더 큰 나라, 더 큰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떤 이렇게 희생하는 정신이 희생하는 정신보다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는 욕구가 좀 더 큰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그러니까 더 고민하는 거죠 내가 머리로는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내 마음은 이거를 원하고 또 이렇게 그러면 너 이거 할래? 그러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를 헷갈려하고 고민하고 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저도 물론 자칭 예술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얼마나 많은 그 마음의 갈등과 고민과 불안함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제가 나름 책을 많이 읽진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책을 읽었냐 미래가 두려워서 책을 읽은 케이스거든요 그것처럼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제 경험에 빗대요 그리고 제가 멘토링하는 취업 멘토링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인생 멘토링이죠 인생 멘토링 저는 예수님을 잘 건강한 건강한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다행히 5년, 6년 그렇게 멘토링을 한 친구들이 좋은 성과가 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팁을 드린다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 상담자분의 사례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지금 여러분 하하하하 지금 여러분 제 아내가 지금 카메라 찍어주고 있는데 같이 새벽 예배 나가잖아요 하하하하 그러니까 지금 서로 페인이에요 서로 페인 근데 카메라 렌즈 뒤에 제 아내가 저는 처음에 제가 무슨 말 하면은 아내가 고개 끄덕여서 아 지금 영상 잘 찍고 있나보다 이 생각하고 있는데 점점 하하하하 이렇게 좋은 하하하하 그래서 너무 하하하하 콧물이 다 나와요 콧물이 너무 웃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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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오빠 어? 얘기가 좋아가지고 좋아가지고 꾸덕인줄 알았어 하하하하 얘기좀 해주세요 하하하하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하하하하 빨리 할게 빨리 끝내겠습니다 빨리 천천히 할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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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복잡한게 아닙니다 복잡한게 아니에요 뭐냐 그 사례를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 여러분 그 그릿지수라고 하거든요 지금 전세계적 베스트셀러로 한번 전세계를 휘돌아간 그 자기계발서가 있는데 그릿? 어 여기 있네 여기 요거 그릿 이거 제가 화면으로 그냥 붙여드릴게요 이 그릿이라는게 뭐냐면 끈깁니다 끈기 그러니까 이 심리학자가 심리학자 맞나? 조사를 해보니까 스펙이 좋거나 뭐 여러 요건이 있거나 어릴때 공부를 잘했거나 이 애들이 성공하는게 아니라 물론 가능성은 크겠죠 성공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끈기가 있다는 거죠 끈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청년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막연함 중에 하나는 두려움과 상상이에요 이 말은 뭐냐 저는 이제 기독교 유튜버니까 제 표현으로 할게요 사탄이 우리에게 우리를 망하게 하고 안 좋게 하는 그 가장 강력한 프레임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청년분들은 아직 사회에 진출하거나 사회 속에 들어가서 진짜 현실세계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선배가 하는 이야기 책에서 본 이야기 인터넷에서 봤던 경험당 이런 것들로 지금 현재 어떤 사회가 돌아가는 걸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추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여러분들 취업을 한번 하고 나면요 거기에서 이제 경력 쌓고 이직하는 건 좀 쉬워요 비교적 쉬워요 근데 처음에 이제 취업을 정직원으로 취업하는 이 진입장벽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 진입장벽이 뭐냐 자기가 현실에서 통용될 수 있는 정보 현실에서 통용될 수 있는 실력 그리고 그걸 검증받기 위한 여러 가지 인성검사 적성검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과하기 위한 그 진입장벽이 그렇게 힘든데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추상적 상상과 현실세계에서 돌아가는 사회가 그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세계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꿈 자기가 생각하는 꿈 세계에서 살다가 운 좋게 어떤 회사에 들어가요 근데도 1년도 못 돼서 나와요 왜 자기가 그냥 말로만 들었는데 진짜 밀레니얼 세대로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실현하고 거기에서 자기 가치를 찾고 의미를 찾는 이 세대가 직접 진짜 조직 관료주의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아닌 거다 자기가 관료주의에서 머리를 좀 염색을 하다 보니까 부장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 TV에서 겪는 일들을 자기가 겪어 근데 그 대신 연봉은 높아 어? 부모님 대기업 갔다고 자랑해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아니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회사를 직접 가봐야 상상 속에 나는 취업하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청년들이 막상 그렇게 가봐야 실제적으로 경험적 지식으로 채득이 돼 봐야 아 인생에선 돈이 제일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요 이제 잠깐 연애 결혼 멘토링 3초만 하자면 연애 결혼도 똑같습니다 결혼도 아 외모가 아 남편의 재력이 다가 아니구나 이거를 경험을 해야 깨닫는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지식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20계열이거나 문과 계열이거나 얼마나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예술적으로 활동하고 예술적 공부를 할 때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어려운 공식 외우시고 푸시고 ppt 준비하시고 그게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그 스펙과 지식도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큰 맹점이 뭐냐면 인생에서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지식이 제한적이에요 유음이 하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경험적 지식 그러니까 지식보다 지혜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제 그분 사례를 통해서 자기가 이 인턴 기간 끝나고 지금 자소서를 쓰기 전에 현실 자각 타임이 현타가 왔는데 저는 여기에서 아 그러면 그냥 창작 활동 하십시오 이런 코멘트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그분께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24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24시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자연성 자연스러움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합격 그분 입장에서 그분으로 설명드리면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봤는데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붙을 수도 있잖아요 제 말은 뭐냐면 경험도 하기 전에 그것을 접지 마시고 시험을 보는 경험을 일단 해보시라 그러면 시험에 만약에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 딱 이제 떨어지는 현실 진짜 현실 상상이 아니고 아 나 이 회사 내가 관료주의랑 맞을까 이러면서 돌아서야지 이게 아니고 막상 시험 보는 장소에 가고 막상 시험을 보고 막상 시험 결과를 딱 듣고 그러면 그때 경험에서 느껴지는 진짜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상상 속 상상 반응을 하는 거고 근데 그건 굉장히 뭐랄까 여러분들을 더 추상적인 또아리로 이렇게 또아리 뇌 메비우스의 띠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 속 반응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서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막상 불합격 통보를 받으면 두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어 자존심 상해 나 이거 한 번은 더 해봐야지 이렇게 진짜 반응이 나오고 또 하나는 뭐죠 어 그래 아닌가 보다 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합격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합격을 하면 가보세요 예를 들어 예를 들게요 제가 그분이 예를 들어 시인이 되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합격을 하고 은행 뭐 은행이나 또 뭐가 있을까요 은행이나 어떤 뭐 기업이나 또 관료 어떤 공기관이나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서 2년 3년 관료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그 세계를 자기가 3년 동안 농축한 사람이 다시 나와서 아름다운 시를 쓰는 그 시적 내공과 그리고 이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쓰는 어떤 시적 어떤 그런 예술적 내공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회 경험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나오는 예술성도 있겠지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점점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경험을 해보시라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합격을 했어요 그 회사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 회사만 자기 인생에 그 회사 생활로만 관철 되는 사람들은 그 회사가 자기 인생에 다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뭐 충격을 받거나 뭐 예를 들어 나쁜 소리 듣거나 그러면 자기 인격 자체가 다 무너져요 왜? 자기 인생의 의미를 그 회사에서 찾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인정 안 받거나 실수하거나 이러면 무너지는 거죠 근데 자기가 언제든지 아 나는 글을 쓰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노래를 만들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면 그래 내가 3년만 참자 5년만 참자 이런 사람은 호흡 자체가 그 사람 호흡 자체가 달라요 자기가 인생에 어느 방향에서 무게추를 두고 있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데서 나오는 여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막상 그 기업에 들어가서 회사 생활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관료주의 입장에서 그래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자 이거는 이제 그분 사례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 제가 청년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 선배가 너무 힘들어요 대학원 갔는데 교수님이 너무 힘들어요 어 아니면 어느 회사에 갔는데 진짜 이 사내 정치 때문에 인간이 서로 비열하게 어 욕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틈바구니에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회사 다니기 싫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그 조직을 나오고 싶어요 이거는 여러분 여러분이 청년이니까 느끼는 게 아니고요 어른분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감히 저도 나이가 별로 어리지만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게 인생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 때도 그 유치원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 갈등했던 그 유치원 인생에 힘듦이 있어요 그죠 초등학교 때도 초등학교 나름의 힘듦이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대학원도 마찬가지인데 점점 우리가 20살이 돼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세상적 타성에 적기 시작하면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 더 어른이 되고 그 어른이 된다는 뜻은 어떤 의미에서 더 사악해져요 그니까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런 캐릭터들을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만나는 거예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소설에서만 보던 도라이들을 여러분들이 옆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드라마 대사 같은 그런 나쁜 야 진짜 저런 사람이 있어? 하는 그 도라이를 직장에서 만나서 그 도라이가 여러분들을 모함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게 힘들다고 그런 게 환멸감을 든다고 해서 쉽게 그 조직을 떠나거나 쉽게 어떤 것들을 포기하면 안 돼요 왜? 어딜 가나 그런 사람들이나 어딜 가나 그런 힘듦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지금 사회가 속이고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인생은 아름다운 거야 인생은 행복한 거야 어 너네들 꿈을 펼쳐 어 아주 유토피아 세상이야 세상에 여러분 막 해외여행 가고 인스타그램만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 다 아름답게 사는 것 같습니까? 그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허상이라는 거죠 지금 제가 그 조던 비 피터슨 교수님의 그 독서 멘토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분도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인생은 고통이다는 거죠 그 세계적 석학이 말하는 핵심 요체가 그겁니다 세상은 여러분들 행복하다 아름답다 그냥 막 만연하게 우리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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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고 인생이 갖고 있는 본질적 역할은 고통이다는 거죠 그러면 인생에서 어떤 사람이 그나마 성숙한 의미의 행복을 찾을 수 있냐 인생에서 어떻게 해야 그나마 인생의 의미를 찾고 삶의 가치를 누리고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냐 고통을 인정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 걸어가는 그 성숙한 사람만이 인생에서 참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하는 건 도망가면 안 돼요 피하면 안 되고요 그거를 오히려 정면 돌파 하십시오 약간 자발적 깡이라고 할까요 그래 내가 진짜 이거 정면 돌파 해 본다 그 자리를 도망가면 더 큰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그리고 그걸 피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내공 다른 문제에서도 그렇게 자꾸 자꾸 추상적 또아리를 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개발적으로 어떤 다음 목표가 있을 때 이건 나중에 또 찍어야겠다 그러니까 진로 진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진로 여러분들 고민하실 때 그겁니다 어 섣불리 어떤 포기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아 인턴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시험 준비도 하고 계시니까 현실 타임은 올 수 있어요 현타는 올 수 있지만 다시 마음을 잘 추스르셔서 어 그것들을 하루에 24시간 동안 자기가 지금 이 일주일 한 달 흐름이 있잖아요 자연스러운 그 흐름을 쉽게 벗어나지 마시라 정말 아니면 거기 회사 합격해도 그리고 회사 생활 1년 해보고 그때 아니면 돌아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시도해 보지도 않고 다시 어 상상적 어떤 반응으로 돌아서면요 후회해요 아 그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괴감이 듭니다 아 나는 그때 어 그때도 이렇게 포기했는데 그게 여러분 잠재의식 속에 어떤 패턴이 되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내 진로가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어 내가 하고 싶진 않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이 두 가지 길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실 텐데 세상 그 청년분들은 지금 청년분들이 또 어 착각? 착각이라기 그렇고 30대 정도 되면요 자기가 특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모멸감이 오고 현타가 또 옵니다 근데 그거는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인간은 그렇게 특별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어떤 조직의 일환으로서 그렇게 월급 타고 거기에서 서류 쓰고 거기에서 아주 고결은 삶의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남들처럼 회사 생활 하고 싶지 않아 이거는 약간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직 상상 속 어떤 그런 프레임으로 세상을 너무 쉽게 보는 걸 수도 있다 인생이란 원래 그런 거다 이 고통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성숙한 마인드로 살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4분이 남았대요 그래요 4분이 남았대요 제가 그 제가 이제 멘토링에서 지금 좋은 회사를 간 그분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이 주제가 좀 벗어나는 경향이 있어서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리를 할게요 어 추상적 두려움 추상적 상상 그 상상을 통해서 어 자기가 상상적 반응으로 일단 결론 지어버리고 다시 돌아가지 마시고 현실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조금만 더 충실해서 앞으로 앞으로 가보시라 자기의 자유 우지에 더 큰 자유와 더 큰 용기를 허락하시라 당당하게 그 현실 세계에서 마주하고 돌파해 가시라 거기에서 느끼는 실체적 경험 채득 어 경험적 지식의 채득이 여러분들을 질적으로 다른 인생으로 걸어가게 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로 고민이요 하면서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돌파해 가면서 느끼셔야 합니다 진로 계획을 해 가면서 세우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책상에서 앉아서 계획 세우는 거요 현실에 나가면 틀립니다 한 가지 예만 들고 끝낼게요 여러분이 알바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에서 알아볼 때 자기가 이럴 것이다 했던 아르바이트 어떤 예상과 자기가 첫 알바하기 전에 머리로만 생각했던 알바 생활과 실제 이제 처음 알바해서 알바했을 때랑 상상과 현실이 달라요 직장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제 말을 이제 변환해 보면 진짜 알바를 해보시라 진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직장 열심 시험 공부 이런 것들 일단 그대로 해보시라 그리고 나서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그러면 그 실체적 경험에서 바탕되는 진짜 반응으로 그 다음 길을 가시면 된다 그러면 그 실체적 반응의 그 다음 길은 보다 여러분들이 상상으로만 하는 어떤 느낌보다 보다 명료합니다 어렵지 않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진안하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요 이건지 저건지 막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근데 쭉 걸어가다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선택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실수한 것 같고 그게 너무나 아름다운 퍼즐 조각이에요 그게 다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맞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또 궁금하신 거 댓글이나 여러분들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정보다움통찰 인사이트텔러 책읽는 사제였습니다 뿅